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니메이팅 오늘 세 번째 강의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맨 처음 시간에는 바운싱 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강의 때 SNC 커브 했었죠. 그래서 그때 하면서 캐릭터까지 우리가 되게 간단한 러프한 캐릭터 애니메이션까지 그때 만들어보는 걸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캐릭터 애니메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애니메이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소양 이런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저번 시간에 막바지에 얘기를 했었는데 애니메이터로서 약간 가져야 되는 게 이과생의 뇌와 그 다음에 작가의 손과 그리고 어떤 배우의 연기자의 마음과 노동자의 엉덩이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애니메이터라 그랬었지 그때. 근데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됐을 거야. 이과생의 머리라는 건 전 두 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뭐라고 그러지? 세상에 이런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이 움직임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과생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엉덩이라는 건 요전에 얘기했었다시피 여기 계속 앉아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 능력 쌤이 이제 예전에 학교 졸작 본격적으로 했었을 때 최대 14시간 아니다. 진짜 18시간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노동자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가의 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앞에 우리가 라이프 드로잉 클래스도 있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그림 스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배우의 연기자의 마음이라는 거는 뭔가요? 하는 건데 이 캐릭터 애니메이팅을 할 때에는 그냥 영화를 여러분이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배우가 연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감독은 이제 그거를 찍고 어느 정도 지시하고 디렉팅 정도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애니메이터라면 직접 캐릭터의 어떤 이런 감정 이입이 돼야 되고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딱 이걸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연기 표정 이런 거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캐릭터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기력이 요구가 됩니다. 캐릭터 애니메이팅에 있어가지고 근데 연기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막 이런 식의 막 그런 뭐라 그럴까 진짜 말 그대로 연기 막 오지마 피 묻어 아니면 뭐 막 뭐야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막 이런 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배우로서의 연기가 아니라 캐릭터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에 이입을 하고 그 캐릭터의 움직임을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거가 이제 연기자의 이제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소양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 애니메이팅을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막한 게 있을 거예요.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되게 러프하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클린업을 하며 그 과정 같은 거에 이제 여러분이 되게 빡빡할 때인데 근데 이거는 전에 얘기했던 이제 키포즈 잡고 그 다음에 인비투인하고 그 순서가 똑같습니다. 하는 게. 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거가 딱 여기까지였었죠. 방식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통 튀는 캐릭터 몸통과 머리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라는 모양새.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여러분이 이미 어떤 그 캐릭터의 감정을 이해해요. 이건 깜짝 놀라는 거지. 감정을 일단 이해해. 그 다음에 움직임을 이해해야 돼. 놀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몸 위에 한번 눌렸다가 깜짝 놀라서 튀어오르고 이 튀어오른 거에서 이제 본인이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거. 알겠죠. 되게 웃기지만 이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많이 볼 거야. 업계에서는 심지어 있잖아. 막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아이돌 만화나 그런 것도 보면은 진짜 시커먼 아저씨들이 다 연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미안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놀랐을 때 그런 몸통이 움직이는 원리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에센시 커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팔을 붙여봤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후드도 붙여봤습니다. 뒤쪽에 붙어있는. 그 다음에 실도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까지. 우리가 붙여가지고 굉장히 도형화된 어떤 캐릭터 러프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람 움직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이든 물체의 움직임이든 이런 캐릭터의 움직임까지 전부 다 바운싱볼 아니면 그 에센시 커버의 이런 원리가 무조건 통용이 된다. 여기서 이제 놀라는 거가 이렇게 이렇게 튀는 모양이었으면 나머지 표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뭐라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웃는 거. 웃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막 웃잖아. 근데 웃는 것도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뛰어서 볼게요. 이거를 천천히 하면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딱 알다시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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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는 게 보이지. 바운싱볼이. 이렇게 튀는 거란 말이야. 이해 되죠? 화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이것도 뛰어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 눌렸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바운싱볼 원리가 고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놀라는 거니까 놀라는 거는 깜짝 놀랐으니까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아,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야 되냐. 앞에 말했다시피 일단은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키포즈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인비투인을 넣는 게 제일 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딱딱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고급 스킬이고 쌤도 키포즈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비투인을 넣는 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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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놓고 어떤 식으로 하냐. 자, 키포즈를 키포즈라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그 그 핵심 포즈에다가 먼저 이제 그리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키포즈를 그려줍니다. 마지막 부분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임이 되게 그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오기 때문에 머리카락 부분만 이렇게 해줬어요. 몸통은 멈춰있는데 그 팔이랑 이런 머리카락만 움직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래서 키포즈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엄청 간단해요. 여기서 사이사이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포즈가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었죠. 포즈가 얘랑 얘 사이 한가운데에 이 포즈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이걸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이거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어? 저거 쌤 작붕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덕목 들어갑니다. 애니메이터로서 애니메이터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생각이 뭐냐면 그림 한 장 한 장을 이쁘게 그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프레임 한 장 한 장 이쁘게 그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가 흐름이랑 연결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붕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렇게 쳐보면 옛날 2D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붕 치면 아마 쭈르륵 나올 텐데 그게 사실은 작붕이 아니고 움직임이랑 움직임 어떤 포즈랑 포즈 사이를 연결하는 그 움직임의 딱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작붕처럼 보이는 거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면 딱 중간에 딱 멈춰보면 이렇게 막 어떤 막 팔 부분이나 아니면 머리 부분이나 이런 게 막 늘어나 있는 약간 그런 아마 이미지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에요. 그것도 작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작붕이 아니고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신체 부위나 이런 거를 길이를 늘리고 약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그 약간 곡선의 느낌으로 만드는 거 그 스킬을 뭐라 그러냐면 스미어라고 불러요. 그거를 애니메이션 스미어라고 부릅니다. 그걸 그런 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에요. 왜냐면 우리도 움직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지만 우리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중간에 이렇게 일시정지를 눌렀다. 그러면 우리 중에 분명 대부분은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전부 다. 대우분이. 실제로 그렇죠. 되게 잘생기신 배우님 정래원 배우님도 예전에 드라마 찍었는데 캡처 한번 잘못 그 짤 알죠. 한번 잘못 찍혀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두고도 회자가 되고 있잖아. 그렇게 잘생긴 분들도 그런데 우죽하겠어.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캐릭터 얘도 그 어떤 움직임에서 딱 가운데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그림이 이렇게 들어간 거지. 작풍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캐릭터를 여기 귀엽잖아. 여기도 커엽잖아. 근데 사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좀 그런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차피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순간 1프레임이기 때문에 확 지나가.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 더 2D 캐릭터잖아. 2D 캐릭터들은 조금만 이상해져도 귀엽습니다. 우리 현실이랑 달라가지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채워주는 게 자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마찬가지 바운싱볼 이제 말했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튀는 포즈라고 하면은 이쪽 위쪽을 향해가지고 점점점점 채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중간 채워주고 또 찌그러졌지 약간 작풍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랑 여기 사이에 얘를 채워주고 얘랑 얘 사이에 얘를 채워주고 얘랑 얘 사이에 얘를 채워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부분도 다 채워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러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는 도형화된 러프 애니메이션이었고 이거는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한 러프 애니메이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러프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클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린업 하면 너무 생각이 깜깜합니다. 하면은 클린업도 똑같습니다. 클린업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키포즈를 또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키포즈를 먼저 그려주고 이 밑에 있는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이 키포즈를 잡아 놓은 거 얘네를 앞뒤로 계속 보면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내가 지금 잡아 놓은 클린업 키포즈와 밑에 미리 그려놨던 러프 캐릭터 애니메이션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사이사이 사이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클린업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래서 얘도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주면서 얘도 계속 껐다 켰다 해주면서 사이를 채워주면은 이제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채웠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채웠어요.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채웠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예시와 마찬가지로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채웠고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채웠고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채웠어요. 그쵸? 앞에 것도 마찬가지 얘랑 얘 사이에다가 이렇게 채웠습니다.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왔냐 결과적으로 클린업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이해됐죠? 여기에다가 칼라까지 이렇게 넣어준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커요운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 쌤이 어제 집에서 새벽에 작업한 건데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 뒤에는 몇 시간 동안 몸통의 무게를 감당한 엉덩이와 계속 입과 머리를 하면서 오버클럭한 머리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준 내 손과 그 다음에 시커멓게 나이 먹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애니메이터가 이 뒤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했던 이런 도형화로 하는 거 이거 맨 처음에 도움이 되게 많이 여러분들과 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도형화된 애니메이션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캐릭터 키포즈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애니메이팅을 하거든요 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여러분이 좀 애니메이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라이프 드로잉 할 때에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도형이랑 동세랑 형태에서 시작을 했었잖아 마찬가지로 이걸로 계속 연습을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이제 차차차차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팅하는 스킬이 점점점 늘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찰력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 같은 거 많이 보고 그거를 한 번 더 따라서 그려보고 모작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또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힘든 게 어쨌든 이게 여러 장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캐릭터가 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그려보면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또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또 뿌듯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이건 위에 상반신만 한 거잖아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상반신만 한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신으로 넘어가가지고 근데 막 복잡한 건 안 하고 되게 기본 이제 그거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워크 사이클하고 런 사이클 캐릭터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달리고 이러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팅을 이게 되게 막 싫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가 앞에 말했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애니메이터가 이제 가져야 될 이제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걸 약간 좀 본인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팅 여러분들이 즐겁게 좀 하는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공개될 그래서 qualquer 지深 spear 앤 Aaa 에 앤 앤 completed 앤 앤 앤 앤 앤 감사합니다.